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챙겨보는 즐거움으로 더운 날씨를 견디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대회 초반부터 메달 행진을 이어가면서 금메달 5개라는 당초 목표를 이미 달성해버렸죠.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메달의 색과 개수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활약상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주목해볼 경기는 무엇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2명 이상이면 다둥이라고 하죠.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아이들을 우애 좋은 형제 자매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신경전과 질투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네,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요.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비롯해서 모 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경영진 자택 등 모두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공동대표 이사회 주거지도 포함이 됐고요. 그 서류도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결제문서, 보고서 이런 내부 문건들 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티몬하고 위메프가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잖아요. 검찰은 더 이상의 자구책은 이로써 마련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건데 결국에 이 수사 요지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걸 그런 상황을 알고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거 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원래 있던 자금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결제한 대금 또 판매자들에게 줘야 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의혹. 이 부분은 사실상 구영배 대표가 시인을 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티몬하고 위메프 자금을 빼서 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나 절차는 모두 무시를 했다라는 의혹 이런 건데요. 그 때문에 이제 검찰은 경영진 사기 혐의뿐만이 아니라 횡령 배임 혐의 규명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위메프 티몬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어제도 AK몰이랑 인터파크로도 지금 정지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티몬이 주요 유통처였던 그 해피머니 상품권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사용이 정지가 됐는데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한 사람들한테 이제 상품권 같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64억 원어치나 산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럼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부가 이미 5,6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5,600억 원에다가 또 필요시에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 또 새롭게 밝혔고요.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금인 거잖아요. 일단 당장 판매업체들이 돈 못 받아서 원리금 상황은 못하고 하면 여기에 자금 지원한 공공기관들까지도 또 손실을 떠안게 되는 사태가 오니까 정부로서는 유동성 지원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게 1조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규모고 이런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 자기들의 여력은 안 되는데 싸게 팔아서 그 대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건 이게 폰지 사기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구영배 대표가 어딘가에 혹시 돈을 또 은닉해놨을 가능성도 파헤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죠. 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 열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충돌을 했고 또 막말이 쏟아졌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거수 표결을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한 거죠.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서 항의를 했고 이때 정청래 위원장이 다 퇴거해라. 퇴거 명령 이렇게 외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지가 뭔데 퇴거 명령이냐 이렇게 불만이 터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한테 아무리 그래도 지가 뭐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된 거고 사과를 요구하니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라는 거는 대명사인 거지 반말이 아니다. 라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또 누가 빌런이냐 이런 공방도 있었는데요. 빌런. 영화에서 말하는 악당을 뜻하죠. 여당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빌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정 위원장은 내가 아니라 거부권 폭주를 하는 윤 대통령이 빌런이다. 또 이렇게 서로 누가 빌런인지 싸움이 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오늘 본회의에 두 법안이 상정이 되는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통과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던 거였고요. 폐기가 됐죠.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두 개 법안이니까 최소한 3일까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치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에 열어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에 발의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그러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탄핵안을 상정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산임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그리고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선임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 4건의 안건을 처리를 했는데 취임 반나절만에 회의 소집 안건 의결까지 해치운 거예요.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내용 간략하게 보면 임기 만료를 앞둔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명을 신규 선임을 한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MBC 이사진은 친여 구도로 전면 개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KBS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고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고 그런데 전임, 이 방통위원장 자리가 계속 좀 시끄러운데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서 이진숙 위원장까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추천 몫인 상임위원만으로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정권발 방송장악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죠. 네, 여기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저런 평가나 시각은 엇갈릴 수 있지만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보랑 발언이 너무 센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문재인, 임종석 모두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야권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반노동적인 발언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짝 살펴봤었는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폭탄이 특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경산우위 위원장으로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했을 때 노조가 없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평균 임금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런 글을 또 적었어요. 그러니까 양대 노총도 성명을 내고 인사 참사다.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계약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야권 노동계에서 인사청문회도 낭비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분위기고 보도들 쭉 보니까 한겨레에서는 김문수에게 노동 맡긴 윤 대통령의 수준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제목을 달았어요. 어쨌든 간 사실적으로 팩트상에 해온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또 우려가 감지되는 분위기고요. 일단 여당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제 교양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블랙이원 정보 수천 건을 유출해서 파문을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또 간첩법 개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안 됐느냐 이게 골자인데요. 이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시작을 했어요. 간첩법을 언급을 하면서 적국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이게 처벌이 된다라는 법인데 현행법상 적국이라는 게 북한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적국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외국으로 바꿔서 그럼 대상을 넓히자라는 주장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게 이미 발의됐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이걸 막아서 이렇게 됐다. 간첩법을 막은 게 누구냐 민주당이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러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건데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건 한동훈 대표에게 그럼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부터 하는 게 어떠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외 다른 나라 외국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 개정안 논의를 할 때 여야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또 우려 지점을 같이 개진을 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또 그러면 회의록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많은 매체들이 회의록으로 또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분석한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간첩법 내용이 총 3번 다뤄졌어요. 그런데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다. 또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막론하고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여야 의원들이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에 노력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직 인선에서 정책위의장 교체가 또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여부를 두고 개파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라고요. 네. 정책위의장이라는 게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죠.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정책위의장 교체권이 당내 갈등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정의장을 교체해야 된다. 친윤계에서는 놔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1시간 반 동안 독대를 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얘기가 좀 오가고 교체를 밀어붙일 것이다. 조만간 교체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는데 오늘 또다시 한동훈 대표가 차분히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동훈 대표에게 정점식 정책위의장 그대로 두고 유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진석 실장의 정치적인 조언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심 전달은 아니다. 확대 해석의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할 때는 윤 대통령이 당대표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들려오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임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 대표 측은 또 상반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다 보니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제는 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당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모든 당직자에 대해 일괄 사퇴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친한계 인사들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정의장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정의장으로서는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는 건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결국에 당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정정식 의장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정의장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될지 그 여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입장들이 나오면서 정책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를 하고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쪽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시행 시기 유예하자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가 이번에는 또 연 1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로 가자. 그래서 조금 전통적인 입장하고는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지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때도 거듭될 때마다 이재명 후보 조금씩 언급이 변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 계산에서도 대선 지난 대선 생각하면 중도층 이탈은 막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종부세나 금투세보다 좀 완화된 입장으로 노선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투세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배치되는 입장을 밝힙니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가운데 1%도 안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주장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강성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으로 친명인지 좀 가늠해 보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민생 정책에 대한 시각이 앞으로 친명과 친문을 가르는 역할을 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많은 분들이 떠나고 계신데요. 정우를 기준으로 출발했을 때 남양주 요금소에서 양양 요금소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또 강릉 요금소까지 가신다면 4시간 20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의 정체는 전체 46km 구간에서 이어집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의 이동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미사에서 서종 쪽의 정체를 포함해서 총 36km 구간 답답한 논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보니까요. 특히 충청권에서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천안축에서 쪽으로 16km 구간 정체고요. 대전터널에서 비룡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이죠. 정연호 KBS 스포츠구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파리 올림픽 얘기부터 해봐야죠. 올림픽 시작 전에 금메달 5개가 목표다.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난 밤에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벌써 금메달 6개를 따냈어요. 맞습니다. 이제 초과 달성이지만 아직도 약간은 목이 마를 우리 국민들일 것 같은데 메달 현황을 조금 보자면 사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총 4개의 메달을 따냈고요. 그 다음에 양궁 대표팀들이 역시 금메달 2개를 수확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제법 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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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기 때문에 양궁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유도 대표팀도 은메달 1, 동메달 1로 메달 2개를 수확을 했고요. 펜싱이 처음으로 오상우 선수가 우리나라 첫 다관왕이 파리올림픽 다관왕이 되면서 금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고 그리고 수영 대표팀 역시 김오민 선수가 동메달 1를 현재 수확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전 예측에서 양궁이나 펜싱 대표팀 같은 경우는 금메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 사격의 약진이 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체 우리나라 사격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사격은 깜짝 스타의 발탁이 출연이 많았습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여갑순 선수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시드니 올림픽 때 강초연 선수가 또 여고사격으로 유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반효진 선수가 또 대표팀 최연수 선수인데 금메달을 따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격은 종목들의 특성상 이렇게 깜짝 스타를 배출해내는 그런 여력이 있는 이 재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 사격에서 특히 연달아 메달 소식이 들려서 저도 놀랐거든요. 진종호 선수 은퇴 이후에 사격은 암흑기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격이 이렇게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양궁이 사실은 이 양궁협회의 굉장한 지원과 투명한 운영이 양궁을 세계 정상급에 올려놓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은데 이 사격연맹 역시 좀 훌륭한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연맹이나 협회들은 올림픽기 같은 국제대회를 앞두고는 본인들의 예상 성적을 기대보다 훨씬 높게 약간은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수들도 약간 고무가 되고 본인들도 좀 기대를 끌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또 국민들의 관심도 커질 수 있고요. 이때 관심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사격 같은 경우는 일부러 메달 전망을 굉장히 낮게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도 일방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달 전망에서 좀 뺐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좀 아까 말했듯이 깜짝 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매스컴의 주목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결과가 좋게 나와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섬세한 배려가 이번에 사격에서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차 때문에 KBS 중계팀은 좀 힘들긴 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수들이 잘해주면 기운이 날 것 같은데요. 어때요?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물론 졸리고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들의 어떤 기대라든가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기대가 없었거든요. 국외 종목도 좀 많이 안 가면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전까지 이제 국외 종목을 제외한 기타 종목들의 성적도 좀 좋지 않은 편이고 이래서 시차도 많이 나고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적었던 올림픽이기 때문에 성적이 낮으면 아무래도 힘이 납니다. 저희 중계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국외 종목 같은 경우는 축구나 농구는 한 번 방송을 시작하면 한두 시간이 훌딱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성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전부 다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럼 저희 방송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좀 잘 해줘야 우리도 신나서 방송하고 방송의 퀄리티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이 시간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사격, 펜식, 양궁 이른바 총, 칼, 활 이 종목에서 대단한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투민족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전투민족 중에서도 특히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스포츠에 굉장히 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구민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DNA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반면에 전통적인 격투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도, 레슬링 그리고 태권도, 복싱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약간 침체기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유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걱정이 많았는데 내일 또 다양한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부흥의 열쇠를 끌어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고 이제 복싱과 레슬링 그리고 태권도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싱은 이제 임혜지 선수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고 태권도 그리고 레슬링에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PD님은 중계하면서 많은 경기를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축구도 승부차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마찬가지로 양궁과 사격도 소위 말해 슛오프라고 불리는 이 승부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과의 슛오프였죠. 여자 양궁에서. 지금 소름이 돋아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10점을 두 발 쏘면서 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두 번째로 나선 선수가 X10을 쐈습니다. 이 양궁 같은 경우는 규정이 똑같이 점수가 나게 되면 슛오프에서는 X10과 거리가 가까운 팀이 이제 우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X10을 정확히 쏘지 못하면 만약에 이 10연패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이 좀 꺾이게 되는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가 저는 제일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하는 내내는 너무너무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결과가 딱 나오고 10연패가 확정되자마자 좀 약간 뭉클하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도 솔직히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내색을 좀 하는 걸 보니까 말은 그동안 못했지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전에 그 도쿄올림픽 때 양궁 대표팀이랑 같이 출장을 갔다가 왔었거든요. 귀국 비행기를 같이 탔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대표팀 선수들이 비행기 타자마자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잤어요. 물론 이제 도쿄니까 한 3, 4시간도 안 되는 비행거리이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정말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저도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또 있기도 한데 그만큼 이 슛오프가 주는 재미가 있고 또 사격이 또 이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참고로 제가 PD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가장 재밌는 조목 하나 꼽으라면 저는 사격인 것 같아요. 중계로 봤을 때 옆에서 쏴대고 점수가 나오랑 말랑 그 술라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생중계로 봤을 때 제일 재밌는 종목이 저는 사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예고 영상을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사격이에요. 선수들이 막 엄청 환호하지도 않고 경기 장면이 박진감 넘치고 막 이렇게 맷들이거나 표정단화도 없고 경기 영상도 다 그냥 가만히 손들었다 내리고 손들었다 내리고 이러니까 참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재밌는 경기를 이렇게밖에 전달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의 종목이 또 사격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양궁 사격타. 그런데 양궁 사격 선수는 못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떨리고 보는 제가 이렇게 떨리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또 파리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인데요. 예상밖에 부진해 선수 본인도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황선우 선수가 실제 그전까지 세계 수영 선수권 등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개형을 앞두고 자유형 100m를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의욕을 불태웠음에도 성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수영연기장인 라데팡스 아레나는 수심이 국제 표준 규격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은 수심이 2m인데 라데팡스 아레나 같은 경우는 1m 초중반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렇다 보면 물살이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물이 많은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황선우 선수의 특기 중에 하나가 거친 물살을 좀 지혜롭게 잘 운영하면서 소위 말해 경기 운영에 실력이 좀 뛰어난 선수인데 이런 부분에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유형 200m 때도 그랬고 혼기형 때도 약간의 조금 페이스가 본인의 실력보다 올라오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경기장 변수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선수들 많은 국민이 밤에 눈 비벼가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또 후회 없는 경기 펼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기들도 한번 짚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권도 경기가 또 이제 앞두고 있고 육상에서는 이 스마일점퍼의 우상혁 선수의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도 서채연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되고 골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물론 출전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세리 위원이 또 중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해설 기대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박해정 선수가 또 출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박해정 선수도 출격하고 브레이킹 댄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 채택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김홍열, 홍태현 선수가 또 정상급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해보고 배드민턴과 양궁도 아직까지 메달이 남아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여자단식 배드민턴도 있고요. 양궁 같은 경우는 오늘 혼성단체 경기가 열리고 개인 경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서정 선수의 체조 그리고 근대 우종의 이제 전웅태 선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오히려 예상문을 훨씬 뒤엎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살짝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잡음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개막식 때부터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호칭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근데 이게 뭐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그냥 프랑스에서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양궁 경기가 있었던 시상식 때 프랑스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국기가 프랑스 국기가 동메달 국기보다 낮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본인들이 일을 못하는 거죠. 참고로 저희 KBS 방송단이 본진이 입국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5명 이상이 되면 셔틀버스를 데려야 해주는데 이 셔틀버스가 운전미숙으로 끝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던진 방송단을 수송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참 진짜 이 국제 대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마추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SNS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름이 오상욱 선수가 오상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가 사우스 아프리카로 표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보적인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자유로운가 봐요. 너무나 자유롭네요. 다음으로 2년 만에 방한한 토트넘 선수단 어제 K리그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가졌어요. 맞습니다. 이 경기 초반부터 보자면은 역시 명문구단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 K리그를 굉장히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해외 구단들이 이렇게 프리시즌 투어를 오게 되면은 좀 약간 세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렇죠. 홍보선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마치 그 정규 시즌인 것처럼 굉장히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만 두 골을 터뜨렸단 말이죠. 아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팬서비스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팀 K리그를 사실은 K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후반전은 굉장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후반전에서는 팀 K리그가 외국인 선수들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돋보였던 게 이 일류첸코 선수의 활약이었는데 일류첸코 선수가 이제 불과 10분 만에 두 골을 터뜨리면서 팀 K리그가 4대3까지 추격하는 데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고 이 경기 자체가 봤을 때 세계적인 구단인 토트넘을 상대로 K리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력을 맞춘 지 얼마 안 되는 하루 만에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화로운 플레이로 추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는 K리그라는 리그의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강원 FC의 양민혁 선수도 팀 K리그 소속으로 경기를 뛰었잖아요. 이번 경기가 참 남달랐을 것 같은 게 내년 토트넘 이적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친정팀을 만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꼈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어요. 아직은 좀 레벨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또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럼 이제 저희가 항상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손흥민 선수랑 미리 만나서 밥 한 끼 먹었을까. 이런 거 제일 궁금할 텐데 아직까지 저렇게 길게 만나지는 못했고 짧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와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사실은 축구도 축구지만 영국에서의 생활, 이방인으로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직접 겪어보고 부딪혀봤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대표 선배인 황희찬 선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향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양민혁 선수가 사실은 이 K리그가 나온 최고의 유망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제 프로 선수와의 계약을 6개월이나 앞당겨서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강원희 FC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모험수였거든요. 굳이 고등학생 신분의 선수에게 계약을 빨리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계약을 체결했고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K리그 2단의 영플레이어상을 따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활약을 돼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강원 FC의 김병지 대표이사 그리고 윤종환 감독의 어떤 안목이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K리그에서 강원 FC랑 이미 6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장기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최고 이정료까지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6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원 FC가 토트넘으로도 많은 이정료로 받아낼 수 있었고 아마 이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K리그 구단들이 유소년 정책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을 강원 FC가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수영연맹이 권장하는 올림픽 수영장 수심이 3m래요. 그래서 아까 숫자에 살짝 사고가 있었다고 또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셨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토트넘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규두 KBS 스포츠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말입니다. 우리말에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게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듬데미가 바르지 못함을 뜻합니다. 또 이 말은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서 행동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겉보기와 안보기가 다르다라는 속담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과 속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안팎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과 밖을 뜻하는데요.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을 뜻하기도 하지만 부부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서 어떤 수량이나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와 같이 거센 소리로 발음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안팎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음절은 파 밑에 쌍기역 받침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모음이 연결될 때는 연음을 해서 쌍기역으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안팎이 어수선하다 라고 해야겠죠. 또 다른 예로 나이가 50 전으로 보인다고 할 때 50 안팎으로 보인다 라고 예사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안팎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발음말 고음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KBS 58분 날씨 8월의 첫날입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앞으로는 무더위를 잘 이겨내셔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 경주가 35.3도, 강릉 35도 등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35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원주 33도, 청주 35도, 전주는 34도, 대구와 강릉은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볕도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야외 활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남부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나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방통인 상황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선임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며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라면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야 6당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면서 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조장 미숙으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대법상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취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어요.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79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도 1,100명에 달하는데 5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취약계약층과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열흘이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치솟아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이는데요.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찐통 더위에 논밭에 일하러 나가는 어르신들이 특히 걱정이에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렇고요. 어르신들은 재난문자가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 때문에 기상청이 고심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해놨는데요. 폭염특보 때마다 자녀들의 안부 전화가 가게끔 연락망을 만들었는데 딱딱한 재난문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른바 자녀경보 알람이라고 하는데요. 한낮에 밭에 모여 고추를 따다가도 자녀경보 알람을 듣고 걸려온 자식들의 전화에 어르신들은 일손을 놓고 곧바로 쉼터로 향합니다. 부산기상청은 일정 지자체에 폭염특보가 뜨면 이곳에 사는 어르신의 자녀나 보호자에게 바깥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알리는 자녀경보 알람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경남에서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창령과 밀양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가 10명 중 3명에 달하고요. 사고 발생 장소의 절반 가까이가 야외작업장과 논밭이라고 하는데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안부 전화 한 통이었네요. 꼭 자녀경보 알람이 아니더라도 또 이거 핑계살만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 전화 드리고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찌나 교묘해졌는지 피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발생한 피해 금액만 무려 3200억 원이 넘습니다. 상상도 못한 수법에 홀린 듯이 돈을 뜯긴다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은 고도화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도 주식 투자 리딩방 유인부터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데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 전문화가 이뤄지는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법에 한 명이 무려 18억 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을 사칭해 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며 공소장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잔뜩 건네고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종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잃어버린 돈도 돈이고 또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불과 2년 사이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정보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른바 식품사막화를 겪는 지역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요즘 마트부터 식당까지 엎어지면 코다울거리에 먹을 게 지천으로 널린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디 산골마을도 아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음식을 구할 식료품점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식품사막화를 겪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는 식품사막이 거주지역 가운데 2.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북한산과 관악산 등 자연 녹지 주변에 위치한 지역과 은평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 분포돼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품사막이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내로 불리는 성북구 북한산 자락의 한 두 주택가는 장이라도 보려면 비탈길을 한참이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도 20분은 좋게 걸리는데요. 60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긴 이곳에서 노인들은 마트까지 걸어가기 힘들어 차라리 대중교통을 타고 멀리 떨어진 전통시장에 간다고 고충을 도로했고요. 장을 자주 못 봐서 평소에는 밥에 마른 반찬을 주로 먹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데 대부분 노인들에게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는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식료품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복잡한 사용법에 포기하기 일수인데요. 식품사막 문제는 시골 농촌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바로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이렇게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웬만한 건 다 온라인 쇼핑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게들마저도 하나둘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바로 옆 일본만 해도요. 우리와 비슷한 식품사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주지 500미터 안에 식료품 가게가 없는 노인을 장보기 약자로 지정하고 이동형 마트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미국도 식품사막 지역의 문을 여는 가게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군인과 국무원들이 잦은 인사발령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되는 이사지원금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밤낮 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는 우리 군인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인사발령이 떨어질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국가안보를 위해 잦은 이사도 마다하지 않지만 군부대가 지급하는 이사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발령으로 이사를 한 군인과 군무원은 12만 명이 넘는데요. 한 해 동안 평균 4만여 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이삿짐을 싼 건데 부족한 지원금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시행한 2021 군인복지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중 잦은 이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15.4%로 가장 높았고요. 속초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대위는 최근 전남 광양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이사비용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289만 원의 이사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사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추가로 사비를 들여 17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동해시에서 전남 영암군으로 이사한 한 소령도 1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5번의 이사를 다녔다면서 거리가 400km가 넘는 경우에는 이사업체를 구하기조차 힘들어서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데 잦은 인사발령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상황에서 지원금이라도 넉넉히 줬으면 한다라고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군의 허리로 불리는 젊은 간부 이탈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복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해외 사례처럼 군인공제회가 이사지원 사업을 운영해 군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해외 스포츠팬 그리고 외신까지 우리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아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날립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주요 외신들까지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CNN은 인터넷, 한국의 신기록을 세운 올림픽 저격수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무심하게 세계 신기록을 깬 인터넷 스타라고 김예지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CNN 홈페이지에서도 정중앙의 떡하니 자리잡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요. 뒤집어 쓴 모자와 포스 넘치는 자세, 당장 런웨이에서도 어색하지 않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라며 축혀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김예지 선수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은메달을 목에 건 뒤 냉철한 표정을 거두고 환한 미소와 함께 장난스럽게 눈썹을 실룩거리면서 금메달을 약속한 인터뷰 영상도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국적불문, 누리꾼들은 사격할 땐 암살자, 인터뷰 땐 푼수떼기라면서 응원과 찬사를 쏟아내면서 제대로 예지할 이중입니다. 한국 펜싱 첫 2관왕에 오른 오상욱 선수의 인기도 대단하다고요. 네,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면서 한국 남자 사브리 역사상 최초, 또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욱 선수. 이 선수 보면 요즘 참 세상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펜싱 칼날이 아니라 콧날로 상대를 뵐 것만 같은데요. 실력이면 실력, 만화에서가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에 해외 팬들 역시 눈에서 연신 하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 해외 인플루언서가 내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라고 쓴 게시글에는 오상욱의 인터뷰 영상이 담겨 있는데 불과 3일 만에 23만 개의 조화위를 받고 댓글은 2천 개가 넘게 달리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려든 오상욱 선수의 팬들은 하나님이 한국에 잘생긴 남자를 모두 두셨다. K-드라마를 K-올림픽으로 바꿀 시간. 잠깐 우리나라 응원을 멈췄다. 같은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상욱 선수의 개인 SNS 계정도 구름대 같은 팬들이 보려와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국내 누리꾼들의 반응도 참 재밌는데요. 나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아니라고 해야겠다. 같은 반응들을 보이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오상욱 선수는 어제 사브르단체전 3연패 달성 이후 본인의 폭발적인 인기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요? 왜요? 라면서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 역대급 민폐 주차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와서 시끌시끌하다고요.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주차장들이 꽉꽉 들어차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주차자리 찾기도 고달픈데 역대급 민폐 주차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라는 제목의 흐례는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주차된 차들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무개념 휴가객들이 비행 시간이 되도록 주차자리를 찾지 못하자 결국 진입로 한 켠에 줄줄이 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 길이 막혀버린 공항 리무진 버스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요. 김해공항 측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차량들은 당일 새벽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소차 차량 한 대는 현재까지도 같은 자리에 주차된 상태인데 해당 도로는 공항 사유지에 해당돼 공항에서 견인 조체를 해야 하지만 차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차주와 바로 연락은 닿았지만 견인은 어려운 상황이고 2일에 돌아와 차를 빼준다고 한다면서 수소차량 특성상 바퀴 4개를 모두 들어서 견인해야 하는데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딱 붙어 있어 견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에 퍼진 주장과는 달리 버스가 서행에서 진입은 할 수 있다면서 이 구간에 불법 주차가 이뤄진 건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최소한 주차비 10배 정도는 물게 해야 한다.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라면서 분노했고요. 이렇게 최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김해와 인천, 김포 등 주요 공항들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를 가지고 간 공항 이용객들이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비행기를 놓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이중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금지구역까지 나몰라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곤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무인 세탁방에 빨래감 대신에 밥상을 들고 온 손님들이 논란이라고요. 네. 빨래하러 왔다. 밥만 먹고 가지요도 아니고 이게 무슨 민폐인가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24시간 무인 코인 세탁방을 운영하는 30대 점주는 CCTV 영상을 돌려보다 허탈감에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세탁방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언뜻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장면이지만 자세히 보니 빨래감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들 손에는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은 일행의 행동은 태어나기 그지없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식사 도중 다른 손님이 가게를 찾았는데 식사 중인 3명을 흘기 보더니 가게 밖으로 나갔고 3분 정도가 지나자 가게 앞에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이 3명은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성은 갑자기 가게 한편에 있는 안마의자의 요금을 결제한 뒤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세탁방 손님 행세를 하기도 했고요. 가게로 들어온 경찰이 이들에게 경고와 함께 퇴시를 요청하고 나서야 불청객들은 세탁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빨래를 하러 왔던 손님의 신고 덕분에 불청객들을 쫓아내 보낼 수 있었는데 점주는 연락을 받고 당장 가게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당사자들과 마주치면 싸움이라도 벌어질까 싶어 꼭 참았다고 하는데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대로 놓고 나갔다고 하는데 식사는 식당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하부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해 새기며 육아설을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아이는 왜 소아정신과 전문의 모아정신과 박소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는 아이가 2명 이상이면 다둥이라고 하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명 이상이었는데 요즘에는 2명 이상이면 2명도 귀하니까요. 네. 다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둥이 가정이나 혹은 쌍둥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2명을 키우면 2배 더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4배 더 힘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2배가 아닌 3배, 4배겠지만 그만큼 육아가 더 힘들어지니까 오늘은 이 육아 쌍둥이, 다둥이 육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 자매로 키우고 싶지만 매일 싸우고 질투하는 아이들로 고민인 다둥이 엄마, 아빠 많이 계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아이는 왜 박세영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네, 물론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존재를 동생과 나눠 써야 하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본능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배우자가 처벌을 드리는 것과 비슷할 정도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 정도의 충격을 준다. 네, 그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첫째와 둘째의 나이차가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첫째의 발달 과정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서 그 질투의 양상과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첫째에게도 둘째라는 존재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생을 계속 미워하고 쓰레기장에 동생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친 말을 내뱉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참 부모가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화정신과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행동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 4살, 5살 되는 아이가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동생이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어. 동생 갖다 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중학생이 된 친구가 동생 쟤는 갖다 버려야 된다.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살, 4살, 5살 이제 막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존재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겪는 이 감정의 폭풍 같은 감정 동생의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낯설고 감당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는 가장 나쁜 말 혹은 가장 공격적인 말을 자기가 아는 것 중에 골라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아마 부모님께 말을 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듣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혹은 우리 아이가 공격성이 있다. 제가 성격이 이상한 애가 되려나. 심지어는 안티소셜이 되려나.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말하는 그 표현 자체보다도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더니 성격이 나빠진 것 같다.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아이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혼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겪는 이 감정이 아이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자신이 불편하고 괴로운 이 감정을 부모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되게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너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나쁜 거다. 너는 그럼 나쁜 애다. 동생을 미워하는 나쁜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아이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다니. 내가 동생을 미워하다니. 난 진짜 나쁜 애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나쁜 애라서 그런가? 하면서 지금 본인이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미성숙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쁜 애가 되라는 건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나쁜 애야.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스스로의 자책 또한 자기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이성적으로 헤아리거나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동생 때문이야 해서 동생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줘 하면서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더 거칠게 혹은 더 반항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말 자체보다도 그리고 말을 표현했을 때 그 말 자체에 집중해서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감정 표현 자체에 대한 문제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 동생을 꼬집고 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한 마음 읽기를 하면서 아예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마음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행동을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동생이 꼬집고 때리고 있는 애한테 가서 동생이 밉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은 이제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동생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허용을 해 준다는 거지 동생이 때리는 행동 자체를 허용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동생을 때리고 있거나 꼬집고 있을 때는 우선 그 행동부터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해졌을 때 아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너가 되게 화가 많이 났었을 것 같다. 혹은 너가 그렇게 동생이 때릴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던 거냐 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마음 읽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데 예를 들어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너 또 그래 또 그래 하면서 행동만 계속 집중을 하고 마음 읽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제 행동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줘. 사실은 동생이 나를 먼저 때렸는데 혹은 동생이 나를 귀찮게 했는데 이런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행동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동생을 때린 아이, 넌 잘못된 아이 이렇게 혼내다 보면 첫째한테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행동에 대한 것을 단호하게 얘기해 주고 좀 차분해지면 마음 읽기까지 꼭 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반대로 첫째는 크게 동생에게 질투가 없는데 오히려 둘째가 첫째를 매사에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둘째도 당연히 첫째를 질투하겠죠. 본인이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근데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형이나 누나가. 근데 이제 나보다 조금씩 다 뭔가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이제 사랑을 첫째하고 둘째에게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둘째도 항상 이 첫째에 대한 이런 질투와 함께 선망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에게도 이 아이들이 계속 이제 한 3, 4살 되면 대들고 내가 할 거야. 부모 말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니까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게 더 있는데 형제, 자매들은 안 그렇죠. 왠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절대 못 이기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형을 형이나 누나나 언니를 막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굉장히 동시에 또 형에 대해서 첫째에 대해서 선망하는 것도 있어요. 누나처럼 되고 싶고 언니처럼 빨리 뛰고 싶고 언니처럼 글씨도 잘 쓰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형에 대한 첫째에 대한 양가 감정이 둘째가 또 존재합니다. 저는 둘째가 아니라서 사실 둘째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있을 때는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중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동적으로 서로 피해를 준다든지 다치게 한다든지 할 때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떼어놓는 게 필요하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살만 돼도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있는 데서 누구 한 명만 되게 혼을 심하게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누구를 되게 호되게 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을 내다 보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첫째도 둘째 앞에서 혼나는 게 싫고 둘째도 첫째 앞에서 혼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행동을 중지할 때는 그 순간에는 이제 다 같이 있을 때 중지를 하지만 마음 읽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행동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1대1의 상황이 필요할 때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따로따로 개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위계질서를 좀 바로 잡아주는 게 싸움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둘째를 좀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이제 위계질서를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위계질서는 언제 정하느냐 싸움이 났을 때 정하는 게 아니라 평온할 때 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평온할 때 우리 가족의 규칙을 정해놓는 게 위계질서를 정하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거지 싸움이 났을 때 중재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경찰이나 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서 누구 잘못이야? 어? 누가 먼저 했어? 이 사건을 따지고 막 잘잘못을 찾아내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는 땅땅땅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사과해. 이런 역할보다는 이제 각각 한 명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째 변호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역할을 변호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첫째 변호사. 그래 너의 얘기를 들어보자.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너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둘째랑 같이 있을 때는 그래 둘째야 너의 입장에서 얘기해봐. 아 너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너가 형한테 그랬던 거구나. 하고 각각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야 하는 거죠. 정말 딱 원하는 표현이네요. 경찰이나 판사가 아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표출했을 때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표현 같은 게 있어요? 있죠. 이제 다둥이를 키우고 혹은 쌍둥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이게 텐션이 올라가 있고 갈등이 많으니까 부모님도 많이 지쳐 계세요. 그러니까 싸움이 조금 일어나면 부모도 같이 그 싸움이 뛰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래 한다든지 또 싸워 이렇게 같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들어가다 보면 그거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또 지치시면 어떤 게 되냐면 놀지 마. 그럴 거면 놀지 마. 다 들어가. 각자 방에 들어가. 쌓을 건 왜 놀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이들의 놀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행동일 수가 있죠. 놀거나 아이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성인도 그렇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피하기만 하고 너네 둘은 안 맞으니까 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갈등이 생겼을 때 놀지 마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또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참고 있는 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마음 읽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읽기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비구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읽어내주는 게 마음 읽기죠. 그래서 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참는 게 보인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빤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자주 깬다든지 안 하던 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톱을 뜯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긴장이나 스트레스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 형이 올 시간만 되면 얘가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이 신체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읽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누구가 엄마가 보니까 형이랑 이런 상황에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누구누구야 동생이 계속 너 물건을 부수니까 속상할 것 같아. 그런데 동생이니까 너가 혼내지도 못하고 또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답답해하는 것 같다. 이런 게 마음 읽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비구어적인 표현을 캐치해서 읽어주는 게 그때 필요한 행동입니다. 싸우고 질투하는 형제 자매를 양육할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박소영 모아정씨가 원장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틴 비버와 루다크리스의 베이비. 많이 문자들을 보내주셔서요.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9890님. 7살 딸이랑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이서 놀다가 싸우게 되면 꼭 둘째가 울면서 부모를 찾고 다가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첫째도 질세라 와서 제가 고자질을 한다면서 같이 울고요. 조금 전 아이들이 싸워도 개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싸우다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변호사의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5살 아들이 먼저 오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말로 당할 수가 없죠. 7살 누나를. 누나 못 이기죠. 네. 못 이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기서 개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와서 얘기를 하면 둘째 편을 들어주거나 둘째가 하라는 대로 누나를 가서 혼내거나 이런 건 다른 문제고 둘째가 울면 우는 거를 들어주고 둘째가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들어주고 둘째의 입장에서 어떤 게 속상한지를 들어주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러면 첫째가 와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첫째에게도 그러면 둘째 얘기 듣고 너 얘기도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두고 따로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반복이 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첫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동생이 이런 경우에 있으니까 동생 얘기를 엄마가 듣고 나중에 너 얘기를 꼭 들을 거야. 그래서 그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애들이 그 순간에는 괴로워도 엄마가 동생 얘기를 먼저 듣지만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동생 편만 드는 건 아니야. 나중에 엄마는 내 마음을 알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도 충분히 엄마는 날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명의 얘기를 듣고 나면 너 진짜 그랬어? 너 이리 와봐.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제 경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억울해져서 자기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선은 들어주는 것부터 하셔도 애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풀어집니다. 그렇군요. 6962님. 둘째가 태어난 이후 첫째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첫째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엄마는 동생보다 내가 더 좋지?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각각에게 모두 거짓말을 해라. 너가 제일 좋아. 혹은 얘한테는 너가 제일 좋아. 이렇게 이제 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첫째나 둘째나 비교할 수 없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고유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는 너대로 난 널 제일 좋아해.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얘네가 이제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해 주셔도 되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도 아 그래서 내가 더 좋다는 거야. 둘째 누가 더 좋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좀 해 줘도 되죠. 아하한 거짓말을.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너가 제일 좋대. 야 엄마가 너보다 내가 제일 좋댔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바로 하죠 애들.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각각에 가서 말이라도 그렇게 해 준. 지금 나는 세상에서 너가 누구누구라는 존재가 엄마한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좋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이나 신뢰를 주는 거죠. 말로만이라도 우리 단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그렇군요. 3013님은요. 둘째 임신을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임신했을 때 첫째에게 둘째 존재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면 그래도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말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사실은 둘째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첫째랑 같이 둘째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자체가 또 잘못하면 첫째 넌 둘째를 사랑해야 돼. 둘째가 오는 건 넌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넌 첫째로서의 의무야 이건. 이게 또 무원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엄마가 임신을 했고 여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날 거야. 아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 둘째는 소중한 존재고 아기니까 우리가 아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무원의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동생이 믿고 막 싫은데 그 감정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왜 소중한 존재를 했는데 왜 나는 얘가 귀찮지? 얘가 왜 믿지? 하면서 자기의 자연스러운 마음을 오히려 또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화정신과 전문의 박서영 모화정신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렬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갖고 나오셨나요? 마이크 위치가 평소보다 높게 올라가 있어서 잠깐 당황스럽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작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뮤지컬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공연장에서 이 작품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바로 뮤지컬 시데레우스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뮤지컬이라고 하시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다른 때보다 좀 수식어가 화려한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느끼셨나요? 정말 좋은 작품을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좋은 작품이냐. 다른 이유보다는 바로 제가 제작하는 공연이기 위해서.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네요. 네. 마음이 좀 앞서갖고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이 제가 제작하는 공연이라 겸손하면서 얘기하면 혹시 오해가 될까 봐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작품들 많이 알릴 기회가 없어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다시 한 번 또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매주 나와서 공연을 소개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뮤지컬 시데레우스. 아마 낯선 작품인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역사극 같은 작품인 거예요? 역사극은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검증이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극,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와 작가의 상상력을 좀 합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배경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갈릴레오가 활동하던 시기가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시기예요. 1500년대부터 1600년대 이 시기거든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걸 부정하거나 부정하는 척해도 죄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 성경에 저희 공연에도 나오는데 실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극중에서도 얘기하면서 이걸 증명하듯이 얘기하거든요. 여우수화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롱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돌고 있던 태양을 멈추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태양이 원래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고 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천동설이 당연한 이치였고 그걸 의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반대하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여져서 벌을 좀 세게 화형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공연 줄거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시대적 배경을 들어보니까 뭔가 극적인 전개가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극적인 전개가 좀 있어야 공연이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또 슴슴하면 예술이라고 하지만 약간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도파민 이런 거. 이런 배경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 초반에 갈릴레오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실제로도 갈릴레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과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게 됐는데 케플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케플러 망원경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시대에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수염을 이상하게 길든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빼줍뺄줍하게. 여하튼 이 두 명의 편지를 주고받는 그 장면으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케플러라는 사람이 갈릴레오라는 학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본인이 상상한 우주의 신비라는 본인의 연구서를 갈릴레오한테 보내요. 여기에 대해서 갈릴레오의 답장을 듣고 싶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과학에 대한 천체에 대한 얘기를 왔다 갔다 편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다가 케플러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레오가 하나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지동설이라면 이런 의심을 딱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갈릴레오한테 케플러의 제안을 통해서 망원경이라는 과학 장비를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는 걸 갈릴레오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과학자의 도리니까 갈릴레오가 케플러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리지 하면서 책의 제목을 정하자. 이러면서 책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게 말을 풀이하면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말을 그 당시에 말로 하면 시데레오스 눈치우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의 제목 시데레오스가 여기서 만들어졌군요. 저도 처음에 제목 들었을 때 시데레오스라고 써 있길래 이게 무슨 어디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무슨 왕 이름인가? 무슨 우스우스 이렇게 하면서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거고요. 이런 실제로 책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한테는 입에 착착 감기는데 이 제목을 많은 분들이 지키르나이드, 지키르나이드, 레베카, 시카고 이렇게 당연히 아는 것처럼 알게 되기까지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공연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책을 만들었어요. 시데레오스 눈치우스라는 책을. 그래서 이걸 출판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막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른 얘기니까 빠르게 이야기가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대단한 발견을 하셨대요. 이런 칭찬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고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종교계에서 지동설?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 재판에 갈릴레오를 부르게 되죠. 갈릴레오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역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성경에는 다른 뜻이 있을 텐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당시 종교에 반항하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주장이 틀렸다고 부정하고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종교 재판에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는 막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왠지 이랬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랬으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럼 너는 화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다 부정하고 상상컨대 어깨가 축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모두 다 폐기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왔던 갈릴레오 앞에 갈릴레오의 딸인 마리아가 본인의 연구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연구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연구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이 자기의 주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관객들한테 럼버로 불러주면서 공연은 마무리로 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캐플러 캐플러가 처음에 갈릴레오랑 편지 주고받았을 때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우주의 신비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연 중에 틀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캐플러가 또 다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공연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결말이라면 공연장을 나오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대표님이 제작하는 공연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따뜻한 공연을 전하고 싶고 관객들이 공연장이 왔다 집에 갈 때 공연장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이고 사실 이제 이 공연 위인전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만들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사람들한테 갈릴레오랑 캐플러가 별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뮤지컬을 통해서 좀 각박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자 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레오의 이야기로 했지만 캐플러가 공연 초반에 나왔던 자기의 연구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도 멘탈이 갑이라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실망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틀렸구나. 그럼 나 다시 연구하지. 스스로 공연 중에서도 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캐플러의 모습을 보고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에 더 약간 희망을 얻기도 하고 요즘 올림픽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요? 약간 불굴의 의지? 그런데 이제 신유빈 선수 이런 분 보면 항상 밝고 이러잖아요. 그런 에너지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해 보는 관객들이 그런 힘을 얻고 한다면 그보다 또 좋을 게 없죠. 그래서 그 캐플러의 특별한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캐플러의 노래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고 살아나라는 넘버거든요. 제가 이 살아나 넘버 때문에 캐플러 했었던 배우가 아르바이트 행사 같은 데 가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나 이런 데 와서 소개할 때 살아나를 제일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너무 희망적이고 좋고요. 실제 공연장에서 와서 이 살아나 넘버 할 때 공연을 보시면 별자리 조명이 어느 순간 켜지면서 객석으로 쫙 퍼져요. 왜 그 천체 과학관 이런 데 가면 그렇게까지 시커멓게 되는 곳에서 별자리가 딱 보이는 것 정도는 아닌데 객석의 벽면을 타고 별자리가 자기한테 쫙 퍼지는 것 보고 있으면 약간 그 황홀감 이런 게. 그럴 것 같아요. 따뜻한 희망 이렇게 닭살 돋는데 서로 숨기고 싶고 이런 공연. 제가 제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 조명이 예쁜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눈 감고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 저 멀리 뭐가 있는지 상상하지 않아요? 난 요즘 내 눈앞도 침침해. 전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안경을 써서 괜찮아졌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주로 했었던 건 상상이었어요. 아무리 깜빡여도 안개 낀 풍경 속에 조금씩 찾아오는 것이지. 먼지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차오르는 상상들. 차가운 우주위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주위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주위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유치해 그건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 상상해봐요. 재밌지 않아요? 움직이는 달 위에서 들을 바람을 우주를 여행하는 낯선 사람들. 바다로 흥이 그리고 별들의 소리를 들으며 상상할 거야. 바람을 우주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둘 살아나 틀렸다 해도 상관없어 알 수 없기에 상상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 받고 모두가 등 돌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질문 끝에서 답을 찾듯 상상 끝에서 사실을 찾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어떤가 그려졌던 사실들을 찾을 거야 나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난 찾을 거야 뮤지컬 스테레오스 가운데 살아나라는 제목의 넘버 정혜 이창용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 작품 줄거리 소개해 주실 때 갈릴레오와 캐플러라는 인물에 중점을 쳐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뮤지컬 스테레오스는 3인극이라면서요. 네. 공연의 큰 줄거리 줄기는 갈릴레오와 캐플러의 편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갈릴레오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어떤 상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의 또 다른 줄거리로 봐야 되는데 갈릴레오의 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갈릴레오의 딸들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갈릴레오와 딸들은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다고 하는데 이 딸이 수녀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마리아는 그 연구를 멈췄으면 좋겠고 아빠가 위험해질 게 뻔하니까 이런 관계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이후에는 이 딸인 마리아가 아빠의 연구 망원경을 한번 보고 아빠가 썼던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레오가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노래하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방금 들었었던 살아나 이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에 뮤지컬도 팝업스토어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요즘 팝업스토어가 인기니까 사진 같은 거 찍고 이런 거 중요하니까 요즘 분들한테. 그런데 이 조명이 이쁜 공연들이 공연장에 가면 약간 팝업스토어 같은 느낌이 나요. 조명이 확 펼치면서 갑자기 우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조명이 굉장히 아름답게 연출될 것 같아요. 그 천장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조명을 보면서 노래를 듣고 객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왜 전시회, 이쁜 전시회에 와 있는 한 순간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드라마로 1시간 30분 동안 드라마가 쭉 이어지면서 설명이 되는 것들을 다 듣고 나서 그런 곳에 있으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성실하게 만들어 놓은 팝업스토어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팝업스토어 이렇게 예쁜데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공연하면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비주얼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 말을 꺼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얘기만으로도 관심 엄청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관심에서 지갑을 여는 데까지 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지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안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넘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라면서요. 마지막 마리아와 갈릴레오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갈릴레오가 모든 자기의 연구를 종교재판 이후에 부정하고 그냥 실제 집에서 약간 다른 데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실험 이런 것들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 마리아의 한마디로 내 연구는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이런 의미의 노래예요. 그런데 노래 가사를 계속 들어보시면 약간 뭔가 일하시다가 좌절감을 느끼시거나 꽉 막히거나 이런 분들 이게 끝이 아니다. 왜 이번에도 또 저기 유도 선수께서 동메달 따셨는데 세계 1등을 재패하고 금메달 못 따서 울고 막 이랬잖아요. 끝이 아닌데 그분이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 꼭 따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모든 일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노래 저 유튜브 방송할 때 항상 마지막 노래를 혼자 틀고 합니다. 혼자 막 벅차서 혼자 닭살 돋고 막 이래가면서.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벅차고 닭살 돋아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시데레우스 가운데 이창용 배우가 부른 끝의 시작이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판단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우린 당신의 주변인들도 색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현상에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듯. 우주에도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을 뿐. 성경의 해석도 신학자라는 인간이 내린 해석일 뿐. 전 유럽이 갈릴레우의 이름과 지동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만약 아버지를 처형하신다면 그에 대한 의심과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진실이 있고. 손만 뻗으면 그 진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별의 소식을 받았으며 그것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신의 뜻에 따라서 이단을 정화할 것입니다. 당신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주장을 철회하고 앞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서약하십시오. 어린 왜 바보처럼 강요된 진실을 믿어야 하나 이 성도 지성도 신이 주신 능력인데 왜 신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하는지 멈춰진 상식의 시대에 작은 말 한마디를 던져 고요한 상식의 세상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믿었지만 항상 성도 흥입 European 팬덤을 던져 내ук장은 내가 실패한 너희 이 고등학생